너 일로 와봐 일로 와보라고 니가 지금 커텐에 쉬었잖아 왜 모른척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따라와 따라와 백제로 백제로 너가 여기다 쉬었지? 어? 미안해 미안해? 진짜야? 미안할 거 알면서 근데 제어가 안돼 그 순간에는? 사실 뭐 그정도로 미안하진 않지 지금 표정이 쉬를 했는데 뭐 쉬가 마려운데 쉬가 마려워서 쉬를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그 표정인데 근데 너무 계속 커텐에 영역 표시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계속 너 올 때마다 커텐에 쉬어야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도 그래도 예쁘니까 용서해줄게 원래 예쁘면 다 용서되는 거야 예쁜게 예쁜게 죄야 예쁜게 예쁜게 성공이야 예쁜게 참 예뻐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을 찾는다 저기 여기 실 닦고 있잖아 잘했어? 그럼 그 와중에 그 와중에